오늘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일부 의원들이 삼척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해안 침식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발전소 건설로 해안이 침식되고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올해 들어 맹방해변 해안선이 7m 가까이 후퇴했다며 환경부가 승인기관인 산업부에 공사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규정에 어긋난 게 확인되면 원상복구나 공사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